방금 보컬들이 감기 걸려서 그냥 이해해주세요. 이런 게이 같은 말을 하는데 지금 감기 걸려줘. 매일 목소리가 안 나와도 지금 이 순간은 질러야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죠? 아 오늘 관객이 게이네. 좀 소신 있게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움직여요. 알겠죠?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움직여요. 스탠디 오더 스트레이크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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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